유니매드 제이 행복한 삶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 생활 속의 건강을 유니매드가 지키겠습니다 유니매드 제약 주식회사는 1985년 심해상사 주식회사를 설립해 완제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90년 참제약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생활 속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약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매출 천억 원을 뛰어넘는 건강한 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KJMP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시설과 우수한 품질관리로 현재 서울 본사를 비롯해 아산공장과 부설연구소, 전국 13개 지점의 영업소를 운영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으뜸기업으로 지정받는 우량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유니매드 제약은 안전과 품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깐깐하고 엄격하게 우수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업의 심념 속엔 제약회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 배어 있습니다 유니매드는 국내외에서 높은 안전성 평가를 받은 원료의약품과 백여 품목의 완자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임태반 경고형 제재인 유니센타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 다양한 진료과에 맞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뇌과, 비만클리닉, 신경정신과 등 각계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과 아낌없는 투자로 인체 유래의약품과 동물 장기의약품 추출에 성공을 거두는 등 인체 및 동물 장기 추출물 의약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최고의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의 자부심은 품질 우선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신제품 개발과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소는 유니매드의 자랑입니다 특히 인테반 및 동물 유래의약품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1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유니매드 체의약 이 같은 지속적인 투자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생활 속의 건강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여기 유니매드에 있습니다 유니매드의 우수한 생산 시스템 중 하나는 엄격한 품질 관리입니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 적합성부터 각 공정 단계별 반제품과 완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전 제품의 연간 품질 평가를 통해 유니매드만의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니매드는 주사 제재, 점안제 등 무균제 형태의 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필드 주사 제재를 생산할 수 있는 뛰어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과형 프리필드 주사 제재는 국내 제약사 중 단 두 군데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희 유니매드입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프리필드 제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기술과 완벽한 멸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은 물론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최신 설비로 생산된 의약품은 선진화된 RFID 유통과정을 거친 후 최신 의약품 배송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각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약국으로 판매됩니다 품질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여기 유니매드에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단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뜹니다 유니매드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료정보의 전달자이자 의사와 약사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니매드의 도전과 성장은 경영진과 사원 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창립 이듬에 만들어진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모든 일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은 유니매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에 따라 사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재산 형성 지원금 제도 사원 아파트 운영과 학자금 지원 동호회 활동비 지급 등 아낌없는 복지 혜택은 최근 4년간 이직률 1% 미만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행복한 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직원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생활 속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회사 바로 우리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유니매드 제약입니다 지금 유니매드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2013년 600억을 투자한 제1오송 공장을 시작으로 2014년 1000억 2015년 1500억을 투자해 건설 중인 제2, 제3 공장 이 공장이 완료되면 최첨단의 일회용 안약 제조 시설인 BFS 설비 일회용 주사제 제조 시설인 PFS 설비 그리고 경구형 내용액제 시설과 인체 및 동물 유래 의약품 제조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EU GMP 기준에 걸맞는 국제적 규모의 신공장으로 의약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제약회사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의 건강을 더욱 탄탄히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니매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건강한 미래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속의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건강 그 위대한 가치를 향한 유니매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충억 유니매드의 방식 유니 οι 한글자막 by 한효정